지금 문제가 의대생들 동명휴학을 대단히 여러분 정부가 겁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나 이런 것은 병원장애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의과대학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돈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겁내는 하는 것이 의대생들의 동명휴학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앞뒤를 그렇게 재지 않지 않습니까? 한 1, 2년 놀몬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니까 교육부총리가 커피 나서서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 수업 거부 중인 의과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 동명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교육부총리가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기본적으로 기성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이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휴학할 테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젊은 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댓글이 여러분들 굉장히 정곡을 찌르는 댓글을 금세 없애버려요. 동명휴학과 수업 거부 등 의대생의 집단행등으로 네 달째 수업에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전공의 문제만 초점을 맞췄는데 내년도에 몇 천명이 예를 들면 한 7천명 이상 정도가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감옥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 또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겠다. 그만큼 올해 휴학을 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교육환경이 양학년도를 맡아가지고 여러분들 동시에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걸 아는 거죠. 이게 겁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이나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몇 달 정도 쉬게 되면 이 학년 또는 전체가 피해를 다 보는 거죠. 실력이라는 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절대 동명휴학은 교육부 차원에서 인정을 안 할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 대학당국이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의과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집단 유급이나 휴학이 발생하게 되면 예과 1학년과 내년 신입생이 합쳐져 가지고 7500명 수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 강행이나 휴학 성인 같은 프렌비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7500명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관계자들은 별로 피부에 안 와닿을 겁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다 유급이 되거나 동맹휴학을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7500명이 한 학년 동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교육환경이 여러분들 열악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줄 알 것이고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왜 경험해 본 바가 없으니까. 그게 과학적 지식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하고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뭐죠 문제 해결책을 주장하는 의로계 사람들하고 큰 격차한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2000명 2500명 교육받던 게 한 4000명 반대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관료들은. 그러니까 2000명을 한 해 그냥 올려야겠다고 이렇게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 교훈을 1000명을 하는 그러면 1년에 300명에 한 350명을 증가시켜야 될 겁니다. 교수를 1년에 예를 들면 350명을 뽑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게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한국의 관리들하고 대통령 수준이라는 거가 한 해 예를 들면 한 350명의 의과대기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위를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350명을 연속 3년간 1000명을 채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그냥 그걸 다 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한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걸 지워버렸어요. 금세. 의과대학 본과 1학년만 하더라도 여름 겨울 방학 합쳐서 한 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는 고3 수업처럼 일주일 해내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본과 3학년과 4년은 임상 실습을 계획에 따라 해야 되고 방학이 합쳐서 2,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대다수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또 모르기를 바라면서 가능하지 않은 말로 정상화하겠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장례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과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그냥 지워버린 거 있죠. 금세. 너무 뼈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이 조중동 같은 주요 매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여론이 불리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이 디라 님이 현장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4개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사귄 겁니다. 본인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쪽은 여론을 조작하고 한쪽은 선거를 조작하고 한쪽은 정보를 조작하고 이런 짓들 하고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고요. 머리 싸매고 여러분들 1년간의 공부를 해야 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 제가 보니까 한심한 거죠.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벌써 해결했을 건데 그게 2천 명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숫자라고 그걸 그렇게 고집해 가지고 사회가 어디가 정상인데 찾기가 힘들어요. 온 정신이 뭡니까? 그냥 사기, 기만, 위선, 조작, 거짓이 그냥 팽배해 가지고 로또 또 조작했다는데 로또를 또 조작했습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 어쨌든 간에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오늘